자 오늘 이제 3학년 처음 돼서 우리가 처음 이제 공부하는 우리가 이제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본문은 2학년에 비해서 조금 길이가 분명히 좀 깁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2학년 때 공부했던 문법들이 3학년 이제 본문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법도 또한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문법적인 거 우리가 이제 1과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문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2학년 때 공부했던 문법들도 이제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면 선생님이 이제 문법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문법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챕터에서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법들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제목을 보면 How to look good in photo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진에서 어떻게 좋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Look natural, 자연스럽게 보이기 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We often get nervous in front of camera 그래서 get nervous, 긴장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In front of 라는 표현은 몸모 앞에서 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긴장을 자주 합니다 종종 합니다 Do you know? 당신 아십니까? How we can get rid of this feeling? 당신 아십니까? 어떻게 get rid of 라는 표현은 그래서 몸모를 제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떤 감정들을 제거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How can we get rid of this feel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Do you know? 가 없이 How can we get rid of this feeling?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의문문인데 어떻게 보면 Do you know? 라고 하는 애를 먼저 앞에다 넣고서 이 내용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평소문의 형태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1과의 중심 문법인 간접의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의문 문법은 따로 한번 우리가 다룰 테니까 지금 우선 뒤쪽에 나와 있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이 평소문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평소문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동사가 문장 앞으로 나간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어 그 다음에 Can get rid of 이게 이제 동사로 봐야 되겠고요 So this feeling 이라고 하는 애가 목적으로 나와 있다 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make a few small change in your pose 그래서 make change 는 좀 변화를 주다 그래서 바꾸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 few 는 조금 있는 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few 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a few 는 우리가 조금 있는 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few 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여기서 few 는 의미가 좀 부정적이죠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명사를 이제 수식해 주는데 a few 하고 few 하고의 공통점을 셀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그치만 의미 차이가 살짝 있다 a few 는 조금 있는 이런 의미고 few 는 거의 없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한번 주십시오 in your post 당신의 포즈에서 So for example 예를 들면 lean against something lean은 기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 기대라 어떤 것에 좀 기대십시오 or hold something 그리고 어떤 걸 잡으십시오 뭔가 이렇게 편안하도록 편안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잡으십시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something 이라고 하는 애들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에 이제 어떤 형용사정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So it can help you feel less nervous and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그래서 그것은 it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어떤 것을 좀 기대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편안한 어떤 것을 좀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이 can help you feel less nervous 어떻게 보면 돕습니다 당신을 뭐 하도록이요? 조금 긴장을 좀 덜 하도록 긴장감을 덜 느끼도록 도움을 준다 자 help라고 하는 애들도 우리가 좀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면 자 help는 준사역 동사로 쓰입니다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목적보호가 나오는데 목적보호가 우리가 to do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고 to를 생략한 형태로 동사의 원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돕다 to do 하도록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help you with 여기서 help가 동사고 목적어 그 다음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없는 동사의 원형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신을 좀 도울 겁니다 좀 편안함을 느끼도록 and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그리고 뭔가 조금 편안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make는 사역동사로 쓰입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도 같이 한번 보면 살짝 보겠습니다 make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have라는 표현 그 다음 let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사역동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역동사 뒤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어가 오죠 그리고 나서 이 목적보호에는 동사의 원형이 일반적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는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의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여기에 있는 목적보호 동사처럼 생긴 애를 할 수가 있다 능동관계다 라고 하면 동사의 원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능동일 때 능동일 때 능동일 때 죄송합니다 이게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일 때는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동사의 원형을 쓰고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쓰죠 pp의 형태를 쓴다 수동일 때 pp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준사역동사하고 사역동사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퍼즈하시고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ke it fill 여기서 동사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고요 그 다음 유가 목적어 그래서 필이 우리가 목적격보호 동사의 원형으로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또 이제 그것은 당신을 느끼게 합니다 뭐 하도록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아까 전에 어떤 것에 기대거나 어떤 편안함을 주는 뭘 잡는 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more comfortable you fe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mfortable comfortable 라고 하는 애가 문장을 따져보면 보어로 나왔어요 형용사고요 you 그 다음에 주어고요 fill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뒤쪽에 있고 앞에 형용사 그 다음 부사 그 다음 명사의 형태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한다 the natural you will look in the photo 사진에서 당신 더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 뭐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뭐 뭐 하다 라고 하는 의미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편안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당신은 사진에서 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문장 문서하고 뒤쪽도 해보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인데 이 형식 동사고요 여기서 natural이라고 하는 애가 보어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natural은 우리가 보어인데 형용사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명사 같은 애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위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명사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보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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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친, 우선 더블 친이니까 턱이 좀 접혀 보이는 거 이런 것을 피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Make sure the camera lens is at your eye levels or above Make sure 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접속사 that 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십시오 뭐를 확실히 하냐면 카메라 렌즈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이즈가 우리가 동사, 비동사로 쓰인 건데 뒤에 보호가 없습니다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 같은 애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있다라고 의미로요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있는지 at your eye level, 당신의 눈높이에 있는지 or above, 아니면 위쪽에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해 하십시오 뭐 확실해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If lens is below your eye level 만약에 렌즈가 당신의 눈 아래에 있으면 you may look like 당신은 뭐처럼 보입니다 뭐처럼 보입니다 like는 여기서 접속사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그게 보면 you have 동사, double chin이라고 하는 애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제 접속사로 쓰입니다 당신은 보일 수 있습니다 뭐처럼요? 당신이 뭔가 이중턱, 뭔가 턱이 접혀 있는 것처럼 in the photo 사진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you can also try to stick your chin out 우선 try to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노력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우리가 꼭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유사 표현으로 기억해야 되는 애들은 try-ing이고요 try-ing는 우리가 뭐뭐 하는 ing 하는 시도를 하다 를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판서가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글씨도 못 쓰기도 하고 전자펜이어서 이렇게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try-ing는 시도하다 뭐뭐 하는 시도를 하다 try-to-do는 노력하다 그래서 당신은 you can also try to stick your chin out 우선 여기서 stick-out이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내밀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턱을 조금 내미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 little bit,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so this way, this way는 이런 방식으로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your neck will look longer and thinner 당신의 목은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조금 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보시고 그러면 turn your head right side of your face 당신 얼굴의 오른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so try-to-pose with two-thirds of your face in view so try-to 노력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ose, pose 취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with, 근데 뭘 갖고요? 3분의 2만 가지고요 two-thirds, two-thirds, one-third 뭐 이런 애들 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wo-thirds 하면 3분의 2고요 그래서 2, 3 이렇게 3분의 2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two-thirds of your face 당신 얼굴에 3분의 2만 가지고 이제 포즈를 취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in view, 그러니까 3분의 2만 보이도록 in view, 보인 채로란 뜻이거든요 당신의 얼굴에 3분의 2가 보인 채로 포즈를 취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remaining, remaining은 남아있는 이란 뜻이고요 남아있는 3분의 1, 얼굴 남아있는 3분의 1은 should be turned, 약간 돌려져 있어야 됩니다 a little bit, 약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조금 away from the camera, away from은 뭐뭐랑 멀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랑 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얼굴이 좀 돌려져 있어야 된다 3분의 1은 돌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this way, 이 방식으로 우리가 in this wa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생각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difference is not obvious, 차이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this angle can also help you look thinner 그래서 이런 각도는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서역동서가 또 나왔네요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여기 목적보가 투부정서와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look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hinner, 그리고 조금 당신이 좀 더 이렇게 말라 보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thin 하면 우리가 이제 형용서로 볼 수 있고 우리가 look 하면 감각동서로 look beautiful, look good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또 갑니다 네 번째, don't blinked 눈을 깜빡거리는 거, 눈 감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do you know how we can avoid closing your eyes when we get our picture taken?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do you know 라고 하는 애가 이제 한번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how can, 원래는 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의문문인데 원래도 그래서 how can we avoid, 그럼 how can you avoid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제 쓸 수 있는 의문문인데 no 라고 하는 애 목적으로 나왔어요 no 라고 하는 애 목적으로 나왔고 이미 앞쪽에서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평소문의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how can we avoid 이제 closing our eyes 그래서 어떻게 눈을 감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당신 아십니까? 볼 수 있고요 when we get our picture taken 근데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사진이 찍힐 때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것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get이 준서역 동사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get은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자, 목적어는 뒤에 이제 목적어, 다음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뭐죠? 능동입니다, 능동 능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어가 목적보를 할 수 있을 경우를 얘기해요 자, 목적어가 목적어를 못하는 수동일 때는 뭐를 써야 되죠? 네, 이렇게 못할 때는 pp를 사용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자, 여기서 보면 다시 보면 이제 get이죠, 동사 our picture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taken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목적격 보호로 사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사진이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죠 수정관계입니다 그래서 뭐를 쓰였죠? 여기서 이제 tak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here is a trick 여기 어떤 기술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just before the picture is taken 그래서 막 사진이 찍기 전에 사진 찍기 전에, 바로 전에 close your eyes and 그리고 당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명령문으로 볼 수 있고요 and 그리고 have the photograph count to three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photograph, 목적어, count, 세다, 목적격 보호 자, 목적격 보호의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 있죠 사진사가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나와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있습니다 two, three 그래서 시키십시오 포토그래퍼한테 셋까지 쉬라고 볼 수 있고요 one, three three open your eye 당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open은 여기서 뜨다 당신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 둘, 셋 했을 때 감고 있다가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눈을 감고 사진사한테 셋을 세라고 이제 시키시고 그 다음에 셋의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your eye won't be closed in the picture 당신의 눈은 어떻다? 사진에서 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고 첫 문장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간절 문문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준사역 동사의 형태가 아, 준사역 동사 네, 준사역 동사 맞죠 그러면서 목적 보호가 pp의 형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를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시면 take more pictures 더 많은 어떤 사진을 찍으십시오 볼 수 있죠 you can ask photographer to take many photos 당신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토그래프한테 ask는 우리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농사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allow라든지 encourage라든지 teach라든지 tell, proceed 여러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표현들이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also 또한 get your picture taken from many different angles 자, get이 준사역 동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your picture 목적어고 taken이 목적격 보호인데 지금 또 어떻죠? 네, 지금 수동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히다 라는 의미로 사진이 스스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pp를 썼고요 also get your picture taken from many different angles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도록 해라 라는 얘기고요 많은 다른 어떤 각도로부터 볼 수 있겠죠? the more photo your photographer takes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포토가 명사죠, 명사 그리고 your photographer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take가 동사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photographer는 목적어죠 the more이라는 표현 뒤에는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부사도 나올 수 있고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사진사가 사진을 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the better photo you will ha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 그 다음에 you will have 동사 그 다음에 photo 여기가 이제 목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은 더 나은 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뒤에 명사도 나올 수 있다는 점들도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이 문장은 암기를 하시고 바로 어떤 이제 영작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배열이 나왔을 때 배열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have fun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and relax 편안하십시오 when you have your picture taken 마찬가지로 여기 또 사역동사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진이 찍힐 때 목적격 부헌데 사진이 스스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pp 이렇게 나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의 사진이 찍힐 때 좀 편안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you will remember it for a long time 당신은 이것을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할 겁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우리가 이제 뭐 두 가지로 본문 1, 본문 2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요 문법 간접 의문 2번 나왔고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도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 준사역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동일 때도 있고 수정일 때도 있고 그래서 목적보호가 pp가 나올 때 아니면 동사의 원형이 나올 때 사역동사일 때는 그리고 GET 같은 경우는 아직 투부정서가 나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GET 목적은 투부정서인데 pp가 나온 형태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투부정서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문법들이 조금 다시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문법들이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도 조금 언급함으로써 2학년 때 공부했던 그런 문법들이 또 기억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장기교육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